이러면 저기 먹으러 왔어. 아. 한마디도 안 하겠다는 게. 이렇게. 아니에요. 이미 그냥 한 신 갔다 오니까요. 너네 계속 칼 들고 있었어. 나를 치겠다는 게냐, 알려놔야겠다. 어디서 감히 똘똘 묻혀. 모친이 다른 왕자 하나를 따돌리며 몰아서. 어서! 아! 위가 아마 쏟아질 거니까. 대사 느낌이 지금이랑 좀 달라지니까 훨씬 쉬워질 거야. 우린 진짜 떨면 돼. 괜찮아요. 하루 좋게. 그러니까 형 뭐 너무 기다리지 말고. 좋은데? 지금 연기한 거야? 아니요. 이렇게. 컷. 우선 계속 같이. 다들 처서로 돌아가. 일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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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미 말 들어. 일어나봐라. 일어나봐라. 컷. 아니요. 뭐. 정말 이런 게 아니야. 네. 그런 분을 따르는 왕자들입니다. 이렇게 니네 셋이 지나고, 얘는 약간 아웃사이더. 쟤는 그냥 애기구. 우리 애기. 왕자님. 네. 혹시 뭐 먹었어? 치킨에다가, 김치에다가, 그냥 밥에다가. 쟤는 먹어야 돼. 네. 계속 먹고 안 됐지? 선생님. 선생님 먹으셨구나. 선생님 먹으셨구나. 제가 하나 번역하면. 백현. 백현. 왕실에서 대를 잇는 것은, 단순한 가게의 계승을 얻어, 혈통의 영속성이 보장되면 의미하네. 선생님. 질문 있습니다. 전 19살이 님. 이틀에 한 번이라고 할까? 혼례를 치르시면 20대가 되시니, 그에 관한 방종 졸대위를 지키시면 되겠습니다. 혁탄. 네? 뭔데? 손으로 해줄게요. 누가 제일 좋아? 아니, 가장 편한 사람. 친하다고 생각해요. 한 명에서 친한 사람이야? 편한 사람. 친한 사람. 편한 사람. 편하게 편한 사람 알겠지? 아, 뭐하리. 얼마 줬어? 얼마 받았어? 얼마 받았어? 쉿. 뭐? 걸렸어? 아, 너무 진수가. 아, 내 포프 삐디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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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그럼 출근하게 혼인 부터 시켜주십시오. 어머머머. 저도 혼인하고 싶습니다. 적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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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요. 이거 두 개가 부어졌네? 죄송해요.